노사정 대화기구 수장후보의 노조적대 김문수라니 유선율 정부의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종 검증단계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한다. 경사노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노동의제를 놓고 노사정의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대국기 집회에 참석하는 듯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보여온 김 전 지사가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아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 자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문성현 전 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임기 1년일을 남기고 사퇴하면서 현재의 공석인 상태다. 심 위원장 후보로는 김 전 지사 외에 학자 출신 2, 3명이 거론되어 왔는데 대통령실의 의중은 김 전 지사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운동가 경험이 있다는 점과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무적 판단력을 가졌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 김 전 지사가 한때 노동운동에 몸담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기성 정치권에 발을 디딘 이후 그의 삶은 노동운동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극단적인 판을 일삼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문재인은 당장 총살감, 세월호 천막은 죽음의 구판 등이 그 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적극 참여하는가 하면 전강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와 함께 극우 성향을 기독자유통일당을 이끌기도 했다. 최근에는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문수TV에 올린 영상 불법 파업의 손에 폭탄이 특효약을 통해 노동자들이 손배수를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 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이트 진로 화물기사들의 파업을 두고는 노동해방이라는 것은 하이트 진로를 빼앗아 구교화시키자는 것으로 사유재산제도를 없애서 노동자들이 해방되도록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구호라고 색깔론을 폈다.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필수적이다. 노사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도 노동개혁 과제를 경사노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사회적 대화의 한축인 노조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인사를 경사노의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 노사정태화는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회적 대화